수원 중부경찰서 2.5km 정도 이어진 추격 끝에 음주 의심 차량이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멈춥니다. 뒤쫓던 안경사가 곧바로 차에서 내려 운전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섭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자를 검거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수원 팔달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4km 정도를 운전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SBS 김진우입니다.